김태야 진짜 이뻐 한 번만 나 봤으면 진짜 한 번만 아 이거 실제로 어떻게 왔나 형 몸을 가지려니까 형 볼 수 있어요 형 날개가 없어서 왜 날개가 없지? 아 김태야 어떻게 하냐 형! 아 김태! 아 내가 말 듣는다고 했잖아 에이! 렛츠고!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눈을 감아요 이 시간도 있어 사랑스러운 본만의 그대여 언제까지 곁에 두고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노을이 눈 마치고 해 영원한 나를 사랑아 느껴지니 달콤한 소리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 살포시 우린 맘에 겨우 프라베스 진짜 즐겁게 everything's okay They call me 아이스크림으로 마 Ted tell me 아이스크림으로 마 영원히 녹지만 해니마 함께한 시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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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달콤해져서 돌아왔다 영원한 나의 사랑아 싸연 아이스크림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